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맘을 받아줄까요?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각할게 멋지게나 변할게 오늘부터 다시 매일 견우와 직녀 차단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널 위해 방 안에서 들어막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 디 노래도 연습 너만 저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지를 쓰고 코데랑 공민연 공급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도 그토록 품격했던 시간도 모두 전부 다 잊을 수가 없는데 어제 너만 생각해 어제 두 밤을 세웠네 girl 가슴이 답답해 그토록 우리의 집과 학교는 그 중간에 공급자가 그녀를 잡을 수 있습니다 our most important사용 저희는 아직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관없는고 우린 이런 손들이 그 중간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중간을 그때 우리의 집으로 모아 이 집과 우리의 집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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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